야! 랑권이 싸가지 X나 없다. 유튜브 하더니 싸가지 X나 없어졌다. 선수분들이랑 몇 번 찍더니 지가 뭐 되는 줄 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유튜버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라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볼건데 컨텐츠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유튜브를 하면서 겪었던 초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랑권님은 뭐길래 선수들이랑 그렇게 영상을 찍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랑권이는 볼링계에 연이 없습니다. 옛날에 막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랑권이네 아빠가 뭐 협회 이사장이다. 뭐 랑권이네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뭐 협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아 진짜 별의별 소문이 다 나는구나. 저는 이제 실력도 잘 치는 것도 아닌 데다가 프로 선수도 아니고 거기다 뭐 볼링계 사람도 아니고 볼링 선출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오해와 소문 그리고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았어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말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볼링도 못 치는데 니가 왜 유튜브로 해?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니 난 찍으면 안 안 돼. 내가 프로 선수가 아니고 내가 볼링계 사람이 아니면 난 볼링 유튜버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초반에는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댓글에 볼링 졌다고 치면 안 됨 진짜 힘들었습니다. 초반에 초반에 한 번은 아 그냥 그만할까 아예 그냥 볼링 말고 다른 컨텐츠 할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만했다면 지금의 랑건TV는 없었겠죠.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저는 랑건TV를 운영하면서 특히 초창기 중반기에는 더 그랬어요. 저를 잘 친다라는 식으로 비춘 적도 없고 내가 가르쳐주는 게 맞다. 이런 적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 자신이 지는 게 재밌었고 동네복이라는 타이틀이 생겨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덕담이나 질문이면 몰라도 홍수춤 들은 시청자들이 봐도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쵸. 진짜 맞아요. 조언 수준 피드백 수준에서 그치면은 정말 수긍해요. 그냥 수긍하고 저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구나. 아 맞네 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 이게 돼요. 진짜 그냥 악플 달러온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상을 본 거 같지도 않아요. 영상 내용 1도 몰라요. 그냥 일단 욕부터 써요. 욕부터 쓰고 일단 듣기 싫은 말부터 쓰고 일단 비꼬고 비꼬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조금 구독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 정말 많이 했어요. 제 주별 지인들조차도 저랑 옛날에 같이 볼링 치던 제 지인들조차도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같이 컨텐츠 한 번만 찍어주세요. 형 제가 크랭커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형이 털어치기 치실 줄 아니까 저랑 컨텐츠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부탁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저한테 그랬어요. 아 나는 유튜브 같은데 얼굴 팔리는 거 싫어서 아 난 유튜브 같은 거 안 찍어. 너나 이거 관종들이나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구독자가 조금씩 쌓이고 유명한 선수님들이 나오니까 연락이 와요. 야 저번에 말한 유튜브 찍자. 찍을 수 있을까도 안 해요. 찍자야. 저번에 네가 부탁했던 유튜브 찍자. 제가 이제 말하죠. 저도 그때 기분 나빠는데 관종들이나 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그래서 말하죠. 스케줄이 너무 많고 이미 프로님들이랑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말해요. 그러면은 답장도 안 해요. 야 랑건이 싸가지 존나 없다. 유튜브 하더니 싸가지 존나 없어졌다. 유튜브 하더니 애 변했다. 선수분들이랑 몇 번 찍더니 지가 뭐 되는 줄 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청주에 지금 볼링 지인이 별로 없어요. 청주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볼링 지인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잘된 거를 배아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같은 청주에 있고 같이 얼마 전까지도 재밌게 볼링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아 걔 나보다 볼링 못 치는데 왜 유튜브예요? 아 내가 했으면 더 잘됐을 텐데 정말 이 시기 질투가 제일 어려웠어요. 지인이 다 떠났어요. 지인이 없어. 그리고 제일 큰 거는 가끔가 나는 현타가 엄청 크게 와요. 현자 타임이 엄청 크게 옵니다.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 저도 지금 제 얼굴을 공개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유튜브 그거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랑건이도 한데 야 랑건이도 구독자 산만이야. 나 랑건이보다 재밌는 것 같은데 난 구독자 5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랑건이 유튜브 하니까 프로 선수들이랑 볼링 다 친다. 야 나도 유튜버나 해가지고 그냥 돈은 벌지 말고 볼링이나 치고 인맥이나 싸울까? 이런 사람들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 주변은 특히나 더 많았어요. 행복했던 점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얘기했습니다. 행복했던 점. 초반에 순수하게 행복했던 점은 이거죠. 좋아하던 프로님들 동경하던 프로님들 존경하던 프로님들과 친해지는 거. 처음엔 진짜 일했죠. 정말 예의있게 제가 외모가 인상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예의있게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진짜 발로 뛰고 직관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드리고 저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4조 3교대였습니다. 4조 3교대. 그래서 가끔 옛날에는 새벽에 아침 7시까지 일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고 집 가자마자 씻고 바로 인천으로 출발해서 촬영하고 또 인천에서 오자마자 편집한 다음에 다시 출근하고 이랬어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진짜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인데 한 명의 팬인 뿐인데 그분들에게 정말 예의있게 굴고 얼굴 도장 찍고 정말 그냥 진짜 노력해가지고 한 분 한 분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님들이 또 추천도 해주시고 또 연락도 해주시고 하면서 지금의 랑건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프로님들도 본인의 이미지가 있고 KPBA 한국 프로볼링협회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프로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공인입니다. 본인의 이미지와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공간에 본인을 비춰야 된다는 거는 그분들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당장 제가 이득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걸 진짜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많은 놀림을 당했어요. 놀림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변 지인분들부터 친구까지 저를 다 놀렸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하는데 안녕하세요. 롱은TV의 롱은입니다. 이러면서 따라하고 저를 많이 놀렸었습니다. 앞에서 놀리고 뒤에서는 이제 아 쟤 어차피 안 돼. 쟤 볼링 못 치는 거 알잖아. 쟤 어차피 못 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께 나 떳떳하게 더 열심히 해서 더 잘되고 더 크고 너네들이 망했네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3시간씩만 자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저를 놀림거리로 생각했던 분들에게 부럽진 않더라도 놀림거리가 다시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행복했던 점 진짜 진심인 진짜 나를 보고 그냥 신기해서가 아닌 진짜 진심으로 진심인 팬을 만났을 때 이거는 진짜 지금 제 방에 본인이 아까 얘기하셨다는 안소영님 김기진님 요즘 진짜 많이 들어와주는 추스모 친구 표고보소님 태빈친구도 맨날 들어와줘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진짜 저에게 진심으로 조언 주시는 분도 있어요. 양한구원님 오늘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제가 시청자로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진짜 조언해 주시는 분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감사하죠.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현재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현재에는 음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이제는 보여요. 양원TV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포임 네 현재의 느낀 점이에요. 이 이용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될 수 있어요. 볼링장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볼링계 브랜드 관련 그런 관련자가 될 수도 있고 프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실업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느낀 점이 정말 많아요. 저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항상 저는 유형을 가릅니다. 뭐든지 저를 이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나를 만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랑권TV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보여요. 눈에 본인의 매장이든 뭐든 홍보하려고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저는 제 영상은 그나마 괜찮은데 게스트가 있는 영상은 댓글을 진짜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제 랑권TV라는 영상에 게스트분이 참여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게스트에 대한 신변보호나 그 게스트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홍보라든가 이익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게스트분이 참여한 영상은 최대한 많이 댓글을 확인합니다. 혹시나 악플이 달리거나 왜냐면은 국가대표 박종호 선수님 뭐 김현민 프로님 이런 분들 있죠. 진짜 잘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국대고 국가대표 출신이시고 전 국가대표고 실업선수 출신도 있고 프로 라이센스도 따신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훈수로 듭니다. 백스윙 저렇게 올리는 거 아닌데 볼이 너무 느리네 롤만 맞네 키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종호 선수님 김현민 프로님 영상에 그런 댓글이 달려요. 본인이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잘 알면은 요게 왜 있습니까? 저기 선수촌에 있어야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이런 현실을 보면은 가슴이 쓰라립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스트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꿀팁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게스트 분으로 한 번 나왔다고 그분은 끝!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절대 인맥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인맥을 꼭 쌓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한 분 한 분 도와주신 분입니다. 도와주신 분이고 안 나와주셔도 되는데 나와주셔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께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끝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 ! ! ! ! !